괜찮은 것이냐? 괜찮고 써? 너 때문에 숨이 멎는 줄 알았구먼. 실수였다. 나는 너의 목을 겨눈 검에 날리려 했던 것인데. 언젠 쏘는 법도 모른다더니 왜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한 거야? 막상 화를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팔만 다치지 않았으면 검을 날릴 수도 있었겠네? 화살을 놓친 건 그 때문이 아니다. 잠시 어떤 기억이 어떤 기억? 기억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다. 괜한 말을 했구나. 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의원한테 가자. 아니, 난 그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저자거리에 붙은 폐쇄입니다. 부친은 족족 한성부에서 떼어나고 있죠. 그러게. 너무 열심히 하는 판유는 아니된다 하지 않았나? 네, 대감. 따로 한지를 놓겠습니다. 좌상 대감. 어전 회의가 늦춰진 것이 대사관의 농간이었나 봅니다. 서원대구를 움직여 전하와 독대를 하게 했답니다. 그 자가 또 심약한 전하의 어심을 흔들어 놓은 것인가? 삼사학계는 어찌 되었나? 금일은 불가일 듯합니다. 공군관 대제약이 불의의 사고로 장자를 이뤘다옵니다. 하필이면 이 중요한 날에. 먼저 어전으로 드세요. 저는 잠시 교연당에 들렸다 가야겠습니다. 여태가. 부고를 접하였습니다. 홍문관 대제약의 자재가 유명을 달려 했다지요. 별채에 불이 났습니다. 교연당을 비우라 하시어 몰래 출궁을 하였다가 제 눈으로 직접 불구경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거리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중궁전에 들러 문호를 여쭐 생각입니다. 부디 어전 회의를 잘 마무리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나 좀 알려줘. 나 좀 알려줘. 나이 되겠다. 와 어이 그렇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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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담비가죽이다 뭐다 해서 국머를 파치라고 했던 것이 다 뻥이였다는 거요? 아이, 그 집 배불리기하고 승차 오겠다고 뇌물로 줬다 자녀! 어이구... 그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개고생이었네. 어휴, 저 빌어먹을 놈. 잡아가는 김에 그 박영관도 붙여가면 좋았을걸. 그러게 말이야. 형감 없으면 박영감이라고 별 수 있겠어? 암튼 알턴이 빠져서 속이 다 후련하네! 그렇구먼. 우리, 우리 저 형감 쫓아낸 기념문 보다가 탄찌라도 열까? 탄찌? 응, 언제 그릴 좋은 생각을 잃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안 되겨? 지금... 나를 형감이랑 한통성으로 보는 겨? 어? 내가 그동안 중간에 져가지고 을 막 개고생 걸렸는지 나뉘으면 너들... 어? 장을 맞아도 열두 번을 더 맞았을 겨? 어? 그걸 막은 게 누구야? 나요? 어? 아휴, 나라고 뭐... 어? 사정이 다른 줄 알어? 나도... 형감한테 가면은... 을이요! 을! 그래서 사정도... 흐흐흐흐... 아이... 우다른 그런 뜻이야... 아이, 근데... 오해 살만한 짓들을 많이 했잖여! 그리 안 그려! 그리 안 그려! 그리 안 그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어, 그려! 그려, 같이 가! 같이 가서 잔치여! 어? 내가 있잖여! 내가 현감한테 세입어둔 좋은 술이 있는디! 오! 굉장해요! 굉장해요? 굉장해요! 술은 뭐여? 낫술이여! 우린 뭐여? 하나여! beet, 가! 어,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